강홍성 님도 뮤지컬 배우셔서 천리마 마트에서 장기를 살릴까 기대를 했었는데 시즌2를 한다면 오인배의 노래나 춤을 볼 수 있을까요? 라고 저희도 너무 원하는데요 볼 수 있나요? 저야 영광이죠 어디서든 잘생겼다 크게 해도 돼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와이프 말고는 잘 안해서 아무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보여달라고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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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MR을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오케이 뮤직 스타트 노래 듣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더 크게 질러 센스도 철철 넘치지 주문 예술의 경지 나는 예술 성모 말이야 다리 털도 맡아 말이야 나는 나쁜 기집애 육감적인 치집애 그댈 위한 깜짝 선물 아리신이 내린 영혼 이제 날 따라와 환상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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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해줄 거야 나는 더 큽니다 난 또 난 또 난 또 널리 나라로 아리신이 내린 영혼 그 lassen 마트 마 판타지 정신 쏙 빼줄 거야 참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eft Love of love 마지막으로 소리 질러 Sign my name Oh ha ha come on 참 내 손을 잡아 Oh welcome to the left Love of love 정말 최고입니다 강홍석 최고 와 이 무대를 여기서 보다니 사실 이렇게 축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TVN 제작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이 무대를 또 여기서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